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피디님이 네 저는 여름이 오면 거의 일일일냉을 실천하는 냉면인이거든요 근데 이 인천이 또 놀랍게도 냉면을 본격적으로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인천은 인천에 지역색이 포함되어 있는 유명한 냉면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왜냐하면 피난민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냉면에는 평양냉면이 있고 한우 냉면이 있고 하지만 황해도식 냉면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냉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와서 기역 면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정도로 공인천 초입에 있는데 뭔가 이제 아주 완성된 평양식과 황해도식의 어떤 절충형인데 그 자체로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의 냉면을 선보이는 곳이고 면발이 약간 좀 쫄깃쫄깃하죠? 그렇죠? 이게 메밀인데도 그렇죠? 메밀이면서도 아주 적당한 쫄깃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빨로 탁 끊었을 때라도 도도도 끊어져야 이게 이제 메밀이 많이 함유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퍼석거리지 않고 입안에서 저는 이제 면은 뭔가 입안을 꽉 채우는 그 포만감이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딱 맞춰주는 그런 집이고 그래서 어떤 평양냉면류를 입문하시기에도 입문집으로 삼아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훨씬 접근성이 좋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매니악한 걸 드시고 싶다 매니악한 거 그러면은 냉면 중에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 중에 백령도식 냉면이 있습니다 백령도식 냉면 네 네 네 이 백령도식 냉면이 황해도에서 백령도로 피난을 가셨다가 백령도에서 냉면의 일가를 또 이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령도식 냉면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인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 면역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시면 이제 메뉴가 물냉면 비빔냉면 반냉면이 있습니다 아 반냉면 여기에서 반냉면을 시키셔야 됩니다 진술을 맛보시려면 반냉면으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냥 함흥냉면 먹으러 가도 그냥 비냉을 시켜놓고 거기에 육수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백령도식 냉면 중에서는 어쨌든 그냥 물냉면은 사실 그 자체의 캐릭터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비빔냉면도 이거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오장동류의 뭔가 좀 다른 버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반냉면으로 딱 됐을 때 어떤 그 캐릭터가 딱 나오면서 반냉면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나온다 진짜 나온다 그렇죠 나온다 뭐지 뭐지 까나리 액젓입니다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을 한 두 방울 정도 냉면에 냉면에 한 두 방울 정도 탁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은 이게 뭔가 풀려있던 두 개의 요소가 딱 이렇게 뭔가 잠긴 것 같은 아 잠겨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고급죠 이런 표현은 그 복질이 맹탕에 식초 두 방울 넣었을 때 식초 두 방울 넣었을 때 거기에는 식초죠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둘이 프로그램 하나 하겠네 좋아요 이즈의 집에 sek月 비닐 이즈의 오직 dzięki 오직 cinco